앵코라라트예요 오므라 진정으로 오므라트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최민아씨는 독특한 그 음색이 너무 정말 멋있지요 어떤 노래예요 이 노래 앵코라라트? 빠른 몸 발난 사람으로 발난으로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상하죠 제가? 감기 걸려가지고 신나는 노래로? 목소리로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인 hitting 어디다가 가라질 때 머리를 USC 너에게 날 봐주지 않았다니 그가 내 눈 안은 내 색깔로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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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라라라라 갈수록 갈수록 살아나도 사랑한 걸 안아오고 싶어 쉽게 말해 죽는 게 없음 어느 것 진짜 아쉬웠던가 내 맘을 결하면 어쩔 수 없을까 쉽게 말해 죽는 게 없음 정말 본란 사랑 우우우우 우우 우우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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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우우이 우우우 우우우 우우 우우우 우우 생일 처리시창의 북별적한 얼굴 인상만 하지 않더니 내가 어쩌지도 않은 전화번호를 안간색과 피우고 나서 아 몰라요 몰라 그럼 그치만 오랫동안 알수냐 알수냐 사랑하는 사랑 너를 안아보고 싶다고 쉽게 맞애추면 될 것을 어둠같이 멈춰가 쉬울까 내 마음이 변하면 어쩌시오 아 신축만 난사 아야 아야 아 아 감사합니다.